다음 주에 계속... 계속... 정AND- 이런 바이크 본 적 있어? 믿음에 맞춰 몸을 맡겨봐 싱크로바이크가 움직일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VR 커버의 싱크로 바이크는 360도를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립을 잡으신 후에 왼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페달을 굴려보세요 그리고 멈추실 때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면서 멈추시면 됩니다 360도 회전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손을 뻗으신 다음에 회전을 해볼 건데요 그립을 저와 똑같이 잡으신 후에 왼쪽으로 돌기 위해서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페달을 한번 굴려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몸을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페달을 굴리시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웠던 동작을 음악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싱크로 바이크는 중심을 잡기 위해 하체 근육을 더 강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360도 회전을 통하여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싱크로 바이크로 발산해봅시다